안녕하세요. 저는 에스파의 깡, 윈터입니다. 어우, 깡! 웨어, 윈터 좋아요. 다른 이름 후보 있었어요? 윈터는 어때요? 어, 저는 우아. 그러니까 우아가 카리나 언니죠? 웬일이에요. 깜짝이야. 뺏겼어요. 밀리. 아, 밀리. 밀리 있었고. 영원도 있었고요. 아, 밀리, 영원. 네. 모아. 아, 모아. 아, 모아. 네. 대부분 이제 되게 오래가는 거. 아, 좋네요. 맞아요. 영원 모우다, 약간 이런. 맞아요. 모아는 약간 보아씨가 있기 때문에, 또. 맞아요. 아, 그러네요. 보아씨 있고, 모아 있고. 아, 그럼 윈터가 된 이유는 뭡니까? 어, 제가 사실 생일이 2001년, 1월 1일 생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1월 1일 생. 네. 그래서 겨울에 태어나가지고, 또 약간 회사에서 제가 되게 하얗고 약간 깨끗한 이미지라고 해주셔가지고, 윈터가 어울리겠다 해서 지워주셨습니다. 그럼 앞자리가 그러면 0101. 0102. 너무 신기하다. 근데 이거 잘 써야 돼요. 알죠? 네. 앞자리 0101 하다가 1, 0으로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전화번호인 줄 아시는 분도 있어요. 아, 그렇겠다. 0102. 야, 신기하다. 네. 앞자리가 공짜라는 것도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오. 네. 앞자리. 이제 윈터 갈게요. 정말 대범하기로 SM에 소문이 나있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살짝, 살짝. 안쪽으로, 안쪽으로. 안쪽으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자, 왼쪽. 오케이. 자, 갑니다. 자, 내가 바로 에스파의 토끼상. 귀요미, 윈터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세상에. 됐어요. 아니, 그리고 이게 또. 안 그래도 어제 한 시상식 있잖아요. 아, 네. 윈터는 이제 또, 보아 씨 아이디피스비. 네. 커버를 했어요. 맞아요. 야, 이거. 그래서 사실은 윈터가 깡이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데뷔한 지 21일밖에 안 됐는데. 그, 회사의 이사님의 무대를 판단하는 엄청 떨리는 거거든요. 맞아요. 어땠어요? 어, 근데 이게 사실 또 보아 선배님의 데뷔곡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데뷔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약간 또 뭔가 비교당할 수도 있겠다 해서 되게 더 열심히 하고. 그렇지.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보아 씨가 2000년에 데뷔했으니까. 네. 어마어마한 거죠. 태어나기. 태어나기 전이었으니까. 맞아요. 이제 윈터의 스타일로 커버를 하는 무대였으니까. 재해석. 아, 좋습니다. 어떻게 한 서절 살포시 가능한가요? 그럼요. 네. 도입부 갈게요. 왜냐하면 목상하니까 도입부부터. 시작이. 새싹 못 싸운 걸. 뭐인거죠? 편집당했어요. 아, 아쉽네. 아이고.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 네. 감독님 동굴로 갈게요. 밑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원 투 원 투. 오케이. 오케이. 난 내 세상이쭈. worin 달라요. 갈 수 없는 세계는 없죠. 오늘은 soul 한 큰술을 넣었네.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이 제품에. 윈터는 혹시 예능 나가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예전부터 생각했는데 비긴어게인 비긴어게인 노래 다 좋아해요 태연씨가 비긴어게인도 했었고 노래를 또 잘하니까 비긴어게인에 단체냐 아니면 개인이냐가 있어요 믿고 있다고? 다른데 봐봐요 당연히 개인이죠 그거 맞죠? 해외 나가서 블랙맘바 단체하는 것도 있고 중요한 건 단독으로 먼저 치고 가서 우리 에스파 친구들 끌어주겠다 아주 야무져요 믿고 있다고